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, 크고 작은 여러 실패와 좌절, 자신도 모르게 쌓는 자기 기만이나 분노 등과 같은 상황들을 겪는다. 이 책 주인공들이 진정한 나를 찾고 성공과 행복의 의미와 그 실체를 누리는 지혜와 방법을 갖게 되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도 나만의 성공 취지를 찾게 될 것이다. 성공과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교훈과 좋은 말들이 있지만 이 책은 고양이와 쥐의 우화를 통해 진정한 성공과 행복, 변화와 긍정을 인생에 스며들게 만든다. 인생 성공과 꿈을 이루는 힘과 지혜를 주는 고양이와 쥐의 작은 우화, 전세계 2,800만 독자를 사로잡았던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구체화되고 더 발전하여 내 속으로 들어오는 이야기, 가볍고도 단순한 구조에 이 고양이와 쥐의 이야기를 통해 놀랍게도 새로운 인생의 경지를 찾게 한다. 변화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인간관계 회복의 완벽한 가이드북, 나의 꿈을 이루는 변화의 법칙, 시아 출판사의 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였습니다. 저번Game의וצla 은행으로 Shelton sagt,